안녕하세요. PG클래스의 골프엠이시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손버릇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아껴두는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손버릇, 예전에 100원짜리 하나씩 가져가다가 걸려서 혼나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미스샷은 우리가 스윙을 잘못하고 스윙 궤도가 잘못되고 이 클럽이 어떻고 우리가 클럽 헤드, 헤드가 어떻게 가고 샤프트가 어떻게 가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클럽의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손의 문제일 거예요. 손이 다녀야 할 길을 다니지 않고 벗어난다면 클럽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냥 따라서 비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관리훈련법, 즉 손버릇이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본편으로 제가 지난번에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손을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느낌으로 했을 때 굉장히 정확한 샷을 만들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을 한 3개 정도만 먼저 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손을 굉장히 몸 가까이에다가 붙이고 치죠. 팔이 짧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지만 딱 셋업이 되면 왼쪽 허벅지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고 전체 내 몸으로부터 어떤 좌표에 놓여 있구나 라는 인식이 된다면 이 모양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손이 지나가야 할 위치만 지나면요. 글쎄요. 공을 못 맞추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글쎄요. 어떤 걸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좀 약간 손을 멀리 둬 볼까요? 저보다 멀리. 그럼 이 정도면 저한테는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볼 때는 좀 평범해 보여도. 자 좀 더 멀리. 그러면 백스윙이 가서도 저는 보통 안쪽인데 약간 저보다 바깥쪽으로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손을 그대로 손 위치를 그대로 기억하고 가서 이렇게 손 위치를 기억하고 방금 공을 친다는 생각보다는 손만 통과한다는 꼭 그 생각만 했습니다. 또 이런 건 이제 저한테 도전이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세게 치는 것보다는 손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손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 가서 이렇게 손의 위치만 통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을 친다는 생각보다는 손을 빨리 그 위치에 갖다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면 참 이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눈은 공을 보고는 있는데 생각은 손을 생각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와 세상 천지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골프에서 진짜 공포스러운 존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 한 글자입니다. 첫 번째 공. 공 좋아하세요? 진짜로? 아닐 건데. 자 두 번째 홀입니다. 홀. 공 또는 홀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ball 아니면 hole 이렇게 될 건데 그린 위에서는 당연히 홀이 제일 무섭잖아요. 퍼팅할 때. 그리고 샷을 할 때는 공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회피할 수 있다면 골프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퍼팅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퍼팅에서도 홀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딱 찍어서 그쪽까지만 보내면 홀로 꺾여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를 또 잡는 법이 있어요. 그때도 홀을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버릇 훈련법은요. 내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를 회피하면서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자. 그리고 멘탈적으로 말리지 말자. 나만의 경기를 하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진행이 되는데 내 손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지 이거는 정말 첫 번째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가령 내가 뭐 스윙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 매트 귀신 또는 뭐 이 코스 상태 귀신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스윙은 내 몸 중심에 있는 좌표를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이 능력이 출중한 이 몸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코스가 있으면 막 이렇게 맞추고 막 이렇게 맞추고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맞추고.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코스가 어떻게 생겼건가 내 발은 이렇게 놓일 뿐이고 발은 이렇게 놓일 뿐이고 그 상태에 따라서 내 손이 결정이 되면 나는 여기에서 쫙 왼쪽 겨드랑이가 어느 정도가 지지직해서 몇 퍼센트가 조여졌고 오른손이 이렇게 나가 있고 내 머리가 경사 때문에 약간 뒤로 기울여져 있고 다만 이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할 때 이 손의 위치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됐어도 원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한 그 좌표를 찾을 수 있지만 어색하죠. 어색한데도 이 위치를 이 위치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지형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 오르막이면 이쪽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숙여 놨으니까 평지에서 이쪽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떨어지는 이 좌표를 잡고 딱 이렇게 됐으면 오르막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나는 손만 그대로 지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손만 그 위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대체로 어때요? 막 공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공 치려고 가! 공 하려고 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게임을 모두 망치거든요. 여러분의 게임을.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골프채를 들고 공을 스트라이킹을 하는 건 글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내 몸에 붙어있지도 않은 이 골프채를 나의 몸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컨트롤 한다?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징 해가지고 광선검. 뭐 어릴 때는 이렇게 광선검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지만 실제로 영화에서는 광선이 없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딱 뭔가를 잡은 상태에서 내 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아예 작대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내 손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여 있는 위치에서 와보는 거예요. 가고 빼 와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좌표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그냥 올린 상태에서 그 자리로 오라고 하면 손이 굉장히 제자리로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백스윙을 들어서 좌표로 돌아온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돌죠. 몸이 도는 상태에서 오른 허벅지가 밀어내고 하는 상태에서 원래 위치가 아닌 대체로 다 밖으로 나갑니다. 대체로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의 위치는 여기인데 백스윙 때 가고 가서 대체로 밖으로 나가면 몸이 밀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손이 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클럽 페이스가 열립니다.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첫 번째 슬라이스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쉔크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공이 이렇게 있는데 최초의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지만 밀려나가는 상태를 위해서 벌써 클럽 페이스가 밖으로 나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일단은 제대로 친다 하더라도 우측으로 밀리죠. 두 번째 쉔크가 날 수 있죠. 세 번째 탑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과도하게 쓰는 분들일수록 훨씬 더 안쪽으로 당긴다. 당긴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핸드폰 굉장히 좋잖아요 핸드폰. 핸드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초슬로우로 찍을 수 있는 것들 핸드폰 다 있어요. 뭐 난 핸드폰이 안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같은 위치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샷이 나오는 분들은 가장 보편적인 그런 몸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병옥 너는 왜 손에 안 나가? 아이고 안 나갔겠어요 제가. 엄청 나갔겠죠. 나가다 보니까 아프니까 안으로 당겼겠죠. 당기다 보니까 당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저는 원래 그냥 편하게 휘두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샹크가 날 거예요. 저도. 샹크가 날 건데 이렇게 하니까 스윙이 자꾸 뭔가 좀 디스커넥 되고 분리되고 단절된다는 느낌에 아니야 손을 할 때는 진짜 바짝 내 몸에 바짝 붙여야 돼. 이렇게 바짝 붙인다는 생각을 해줘야 그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반복이 되니 실제 최초의 내가 느꼈던 느낌과는 분명 다른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몸 쪽에 당긴다는 느낌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다 했을 때 손 원래 위치대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거의 다 몸이 돌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탑핑 그다음에 뭐 샹크 제가 이 레슨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식을 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되잖아요. 뭐 이런 자세곤 뭐건 간에 그냥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세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자세잖아요. 근데 이걸 이대로 들어오려고 하면 또 탑핑이 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탁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그 위치로 간다고 했으면 완전 탑핑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클럽 페이스를 닫았으니까 이렇게 나간 거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헤드? 그립? 샤프?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컨트롤을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최초에 있던 내 몸에 어디에 놓여 있느냐. 나는 여기다 놓고 칠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분도 있죠. 무조건 왠지 허벅지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땡기는 거. 아셨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러면 나의 몸에 있는 좌표를 인식을 해서 계속 그쪽으로 통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되냐면 이 손이 그 위치로 오리지널 포지션. 원래 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스윙은. 그 곳을 스탑하는 위치가 아니라 패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이 여기에서 아 이 위치지. 그러면 난 여기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위치를 패싱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빨리 지나가 줘야 됩니다. 그냥 뭐 빨리 안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면 됩니다. 우리 그 어프로치 할 때도 굉장히 저는 뒷당이고 탑불이고 너무 어려워요. 왜? 공을 보니까 그래요. 공을 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을 보고 좀 벌벌벌벌 떨리죠.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은 양파인데 아니면 더블벌인데 트리플벌인데 아니면 버디인데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정말 긴장이 되면 원래 있던 손 위치를 기억하고 그 위치를 빨리 지나가면 이처럼 컨택이 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공을 보면 여기에서 막 이런 식이 돼요. 감정을 뺏기니까 손도 뺏기죠. 헤드도 뺏기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있던 그 위치는 돌아오는 위치가 아니라 돌아오는 건 물론이고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패스를 해야 하는 패싱존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원래 있던 위치는 분명히 그냥 딱 그 위치까지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손이 그 위치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패싱을 하잖아요. 이쪽을 딱 지나가는데 원래 있던 그 손의 지점을 지나가는데 지나가요. 근데 이때 그립이 그립이 여러분이 의도한 속도대로 쥐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난 살살 칠 거야 그곳을 그러면 느슨하게 잡아도 돼요. 클럽이 내 몸과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닌 정도만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살 잡아도 돼요. 그러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 손 구간만 통과하면 그런데 이번엔 난 세게 칠 거야. 세게 칠 거야 한다면 그립이 당연히 꽉 잡혀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손이 왔을 때 골프채도 그 위치의 비율에 맞게끔 와야 하니까 세게 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그립도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휘두르고 싶으면 꽉 그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치고 싶으면 부드러운 그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원래 있던 위치를 찾아라. 그런데 이 위치는 슬로우로 오면 통과할 수 있지만 진행형이 되면 분명히 몸이 도는 현상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내가 보통 생각한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있던 그 손의 위치는 멈추는 스탑 포지션이 아니라 패싱을 하는 패싱 구간이라는 겁니다. 패싱 존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그립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저것 자신 없으면 그냥 단단하게 잡고 조절하는 게 유리하다. 라는 게 오늘 정말 이 손보루 시리즈의 개요에 이은 첫 번째 방법론 손은 어떻게 통과해야 하나요? 그 레슨 내용이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보루 시리즈 제 비법입니다. 꺼낸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광고 끝까지 보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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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